네, 오늘의 시그널은 파크시스템즈입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시스템즈, 이번에 굉장히 좋았죠? 네, 첨단 나노계 측장비 원자현미경 AFM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원자현미경이니까 굉장히 작은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브로커가 여기 25%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파크시스템즈가 15%로 2위,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인스트루먼트가 2%로 3위지만 지금 연구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는데 지금 옥스퍼드 인스트루먼트는 연구용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분들이 연구할 때 쓰는 거, 원자현미경으로 자세한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업용 쪽으로 가버리면 더 압도적인 점유율이 나온 거죠. 옥스퍼드는 아예 연구용만 하니까.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은 357억 원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38억 원으로 전년비 190%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단위가 아까 무슨 롯데케미크라인 이런 데 천 단위 이러잖아요. 100억 단위예요. 아직 작은 회사지만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시장 전망치 이게 중요한 거죠. 실적이 아까 보면 루트로닉처럼 좋게 나와도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그거는 컨센서스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게 나와도 시장에서 눈높이를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쟤네는 좋게 나올 거야. 그런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실적이 몇 10%가 증가했는데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낮게 나왔는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희한하게 또. 시장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86억 원이었는데 138억 원이 나오니까.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컨센서스까지 뛰어넘어야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38.7%가 나왔는데 파크시스템즈 설립한 이후 최고치가 나왔어요,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 높게 나왔죠. 그리고 이게 왜 높게 나왔냐면 산업용 AFM 비중이 80%에 육박하게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용하고 산업용이 있는데 과학자분들 연구용으로 쓰는 거는 마진이 별로 없어요. 산업용으로 쓰는 건 마진이 커요. 그런데 지금 연구용보다 산업용이 엄청나게 높아요. 원래 연구용 산업용이 5대5 정도였는데 이번에 80% 넘게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저렇게 높게 나왔다. 그리고 지금 AFM이 주로 반도체, 비매물 반도체 쪽에서 연계돼서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3나노, 2나노로 가다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머리카락 굵기의 몇십 분의 몇백 분의 1이니까 그걸 원자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 해서. 그런데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디스플레이용으로 장비가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1, 2월 달에 LG 디스플레이로 이미 납품이 됐어요. LG 디스플레이로 대형 패널 샘플 측정하는 NXTSH 장비를 이미 두 대를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까지 스펙트럼을 넓히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범위가 넓어졌고. 향후에는 이게 쓰일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요즘에 바이오에 나노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 현미경에 쓰이는 쓰임새는 많아진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 올해 파크 시스템즈의 가장 성수기는 4분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분기에 밀이 엄청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일 잘하던 분야, 매년 실적이 좋게 나오던 4분기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급등하고 있는 이 시기에 맞추어서 파크 시스템즈, 아주 좋은 모습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3분기의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타났는데 최성수기인 4분기의 실적이 더 기대된다,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들 60개월 선에서 강한 반등 나오는 걸 지금 보셨을 겁니다. 나스닥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전부 60개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120개월 선 밑에까지 빠져 있고요. 그런데 파크 시스템즈는 60개월 선까지 오지도 않고 여기 지금 절반 정도 위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죠.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세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이제 12만 원이 되겠죠. 12만 원을 넘어서면 이제 14만 원대로 올라설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두 개로 나눠서 똑같은 공간을 하게 되면 12만 원, 14만 원 이렇게 2만 원 간격으로 이 채널이 나와요. 그래서 12만 원 1차 목표, 14만 원 2차 목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 지금 6개월 선이죠? 아, 60개월 선까지 닿지도 않고 미리 반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60개월 선에 닿기도 전에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2만 원, 그리고 2차 1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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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